제가 여러가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이거! 뭐해요? 멤버들 모으세요. 그 다음에 데뷔시켰을 때 2월 등록이 있는데 아이예요. 아이예요. 아아. 이거 어떻게 사나는. 여자도 없지. 사실 여자빼도 사나지. 아프다. 아프다. 아직 사나지는 아직 안 들어요. 사실은 나하고 남걸로도 오자면 직접 뽑아봤기 때문에 사나지 관련된 일은 저밖에 없으시거든요. 지금 사나기가 올라와서 아팠어요. 아팠어요. 많이 부었잖아요. 떼고 부어서 귀여워요. 팬분들한테는 약간 놀리고 멤버들한테도 놀리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약간 나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제가 전혀 도착합니다! 아이리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 메뉴는? 플러스, 오늘 블리가 집에 가서 먹으러 야식 메뉴 추천해주세요 무슨? 야식 메뉴 좋아한 야식 메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야식 메뉴는? 날쪽 발 오오... 실컷 저는 실제로 야식을 모르고 객장물들을 많이 먹었어요 아 맞아요. 미소실 것 같아요. 맞아요. 미소실. 너랑 거의 한 컵이에요? 맞아요. 그냥 한 잔. 저는 그렇게 옆에서 녹화 미소실을 해서